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삶 예, 오늘은 낙타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낙타가 가진 의미인 3일길 셋째 날은 완전하여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여지는 구원의 여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시며 본을 보여주신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후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 광야를 거치며 많은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출애급을 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믿음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끝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하시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데요 창세기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3일이라는 말에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제사는 아들 즉 최고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지성소에 이른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의 변화산에 이르는 것이고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경애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라고 하시는 최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도 3일기를 말한 곳이 있는데요 애굽에 내린 열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대답하기를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며 거절을 합니다 출애극기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모세는 사흘길 즉 3일길을 가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적 의미가 아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구조를 벗는 것이고 애굽이라는 억압의 구조 즉 짐승의 다스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다스림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바로가 바로 나 자신임을 동시에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말 저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성경이 2중 3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속히 벗어버려야 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옛사람, 옛 구조에 사는 것은 무적행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지요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만을 먹어야 애굽이라는 구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나를 가난이라는 안식으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만져봅니다 안식에 이른다는 것은 앞에 도표에서도 보셨듯이 지성소에 이르는 것이고 바울사도가 말한 삼층천에 이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즉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신부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사용했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성소에 이른다는 것도 자연이 피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자가 장성한 자이며 더 나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는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도 자연이 막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낙타와 관련해서 3일기를 공부하며 정리하는 중에 얻은 것은 나도 그곳에 이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작은 불씨 같은 그 소망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음도 느낍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텐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3일과 관련해서 보게 된 인물이 또 있는데요 희승이야 왕입니다 그는 실제로 육체의 병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읽어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병듬을 말할 때는 실제로 있는 질병을 비유로 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 소동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희승이야에게 신투해 가셔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희승이야는 그 말을 알아들었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원어로 키르인데 쿠르가 어근입니다 벽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금지하다, 부셔버리다, 내던지다 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희승이야는 집을 정리하라는 죽음의 예고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견고해진 것들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금지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심한 통곡입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병이 나을 것과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온전한 날로 들어간 것으로 역시 구원의 여정, 사흘길입니다 다시 출애극기로 돌아와서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때를 나타내는 말을 보면 내일, 즉 이튿날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애굽의 상황을 볼 때 오늘은 재앙 중이고 내일, 즉 이튿날은 그 재앙이 멈추는 날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제3일에 완전하여 지는 것을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로 나가는 이유를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는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사였습니다 희생되는 동물은 단순히 내 대신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과 나를 동일시해서 짐승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며 존재의 부정입니다 이런 제사 즉 자기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난으로 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낙타는 짐승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가말입니다 노동을 하다 또 짐을 진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사람을 다루다 보상하다 섬기다 원숙하게 하다 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탐구해 본 대로 낙타는 무릎을 꿇어 사람을 높이 들어올리는 그림으로 완전한 곳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율법의 조문이라는 문자의 멍해에서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개명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낙타는 나를 태워 올려 더 나은 부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예시편도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끝으로 신약에는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사가래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요한의 거처인 광야를 생각할 때 거친 낙타 털옷을 입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연인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겼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놓친 것이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의 가르침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앞에서 낙타의 의미를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 자신도 운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낙타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하늘의 일들을 운반해 오고 있었고요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신랑이라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일을 놀랍게도 자신은 쇠하여져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지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세례 요한 자신이 쇠하여지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물세례의 한계를 영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불세례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쇠하여야 할 자신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옛 언약인 율법은 새 언약인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요 진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돌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창조하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의 절기들과 동물의 희생제사에서 이것을 대신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는 옛 언약 옛 구조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돌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무너짐을 자신의 몸으로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목이 베어지는 죽음을 맞는데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질 성전으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개시록은 이것을 말씀으로 목베임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한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낸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예 낙타와 관련해서 말씀 속을 한바탕 여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낙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성경님과 함께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기대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1위 늑대의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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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전하신 하늘 의의 길로 다른 노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혼 아령대합니다 예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셨다 겨수의 과정을 서 dibuj edge 축 Continu grading 이어서 예 Andrew promotional 시ATOR 4 역 XL hang Pull up dc 그럼 좋은 그럴신 가